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저평가에 사서 고평가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랜 기간 우수한 실적을 낸 잘 아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간 보유하자 이거였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남기는 거죠. 주식을 언제 어떻게 사서 언제 어떻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주식 시장에 돌아다니는 소건들을 보면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관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 사서 내리기 시작할 때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겠죠. 그런데 언제가 저렴하고 언제가 비싸다고 봐야 되는지 이게 문제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말이 무슨 철칙처럼 거론되는데 언제가 무릎이고 언제가 어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막연한 소리입니다. 저렴하다와 비싸다를 판가름하는 명확한 기준선이 없다면 모두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죠.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저렴할 때 사고 비쌀 때 판다가 아니라 저평가일 때 사고 고평가일 때 판다입니다. 즉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일정 시간 기다리다가 시장이 고평가하기 시작하면 수익을 남기고 파는 것이 가장 확실한 매매 전략이죠. 그런데 어떤 가격일 때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지구입비하고 건축비로 10억 원이 들여서 막지은 새 주택을 누가 금매로 8억 원에 내놓았다고 해보죠. 내가 직접 짓더라도 10억 원이 들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2억 원이 저렴하다. 구입하는 순간 앉은 자리에서 2억 원을 버는 셈이 되는 거죠. 즉 2억 원 낮게 평가된 주택인 셈인데요. 기업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산업용 원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매출 규모도 크지 않고 그 매출 증가세도 미미한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시가총액 경우 겨우 300억 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런데 매년 4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자기 자본이 누락이 돼서 400억 원대에 이르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 2만 평의 공장 용지를 갖고 있는데 장부가격으로는 한 200억 원이지만 시가로는 400억 원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만일 300억 원을 들여서 이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곧바로 100억 원의 자기 자본을 덤으로 얻게 되는 거죠. 또는 회사를 인수한 후에 회사의 자산 중에서 공장 용지만 팔아 배당으로 회수하더라도 100억 원의 현금이 더 생기게 되죠. 또는 매년 순이익만 배당을 해도 8년 후에는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4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덤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기업의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이미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시장이 이를 미처 몰라와서 주가가 낮게 머물러 있는 경우죠. 이런 종목을 비인기주 또는 소유주라고 하는데요.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식에만 관심을 갖는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요. 인기 있는 주식은 이미 좋은 값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둘째는요. 한때 어려움을 겪다가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는 회사인데 시장이 미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주가가 싼 채로 있는 경우인데요. 시장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발견한 사람에겐 돈 버는 일이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중에 일시적인 악재가 발생해서 시장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오해해서 주가가 떨어진 경우인데요. 노조의 쟁이라던가 타사와의 법적 분쟁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버핏은 좋은 투자 기회는 우수한 기업의 주식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평가 절화될 때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는 실제로 1980년 초에 담배 관련 소송으로 주가가 폭락을 한 필립몰입시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적이 있으니까요. 네번째는요. RMF 외환위기, 9.11 테러 같은 이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전체 경기나 업종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어서 모든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인데요. 버핏은 폭락색 때문에 투매가 일어날 때 주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가지의 저평가 기회를 정리하면 다음 것 같은데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아직 받지 못한 주가가 낮은 기업. 두번째는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데 시장이 미쳐 알아차지 못해 주가가 낮은 기업. 세번째, 일시적인 악재에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떨어진 기업. 네번째는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해서 주가가 함께 떨어진 기업인 거죠. 앞에 네 가지의 저평가 기회를 정리했다고 하면 이제는 기업이 가진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내는 방법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가 배수법하고 미래 수익 할인법이 있는데 첫 번째 주가 배수법은요. 회사가 현재 보유한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표시하는 주가 순자산 배수하고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표시하는 주가 순이익 배수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둘째는 회사가 미래에 거두어드릴 수익을 추정해서 그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의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이 미래 수익 할인인데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버핏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각각의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 단 앞에서 언급되었던 기업가치의 기준 단위인 주당순자산과 주당순이익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 부채는 타인에게 되돌려줘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은 부채를 뺀 자기 자본이 전부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당순자산은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죠. 주식 한 장에 순자산이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죠. 바로 BPS예요. 만일 이 BPS가 2만 원이라고 하면 주식 한 장을 사면 2만 원의 자기 자본을 수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가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 자금이 필요한데 홍길동이 가진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죠. 은행 대출로 1억 원을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 5명한테 각각 1천만 원씩 5천만 원을 또 빌리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각각 한 장씩 증서를 내줍니다. 창업을 해서 홍길동이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은행 대출 1억 원을 갚습니다. 그럼 순자산은 내 돈 5천만 원하고 친구돈 5천만 원인 거죠. 이걸 BPS로 계산해보면 BPS는 1억 원 나누기 5, 즉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결국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장의 가치는 각각 2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당장에 피자 가게가 망해도 그들이 투자한 당장에 커피 전문점이 망해도 그들이 투자한 1천만 원을 안전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순자산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지표를 주가 순자산 배수라고 하는데요.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 또는 주당 가격 나누기 주당 순자산으로 계산을 하죠. 바로 이게 PBR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PBR은 자기 자본에 비해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냈는데요. 즉 PBR은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예요. PBR이 2라고 한다고 하면 해당 기업을 인수할 때 자기 자본의 2배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PBR이 낮다고 모두 저평가된 유망 기업은 아닌데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 중에 주가 순자산 배수가 낮은 기업을 찾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FOMC하고 미국의 국채의 급등 그리고 유가의 상승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시장 움직임보다는 기업들이 어떤 스토리로 변해가고 있는지가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단기간에 시장이 출렁거려서 주가가 급변하더라도 상관없죠. 오로지 주가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적정 가격에 있는지만 관심에 두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이 1천억 원인 종목의 주가 순자산 배수 PBR이 0.2배라면 1천억 원짜리 자산을 200억 원에 산다는 것인데 이걸 안 이상 이 회사 주식을 안 사면 이상하겠죠. 무조건 사야겠죠. 대신에 PBR이 낫다고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이나 종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잃지 않는 투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미래 수익보다는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데 있는데요. 과거 2년 전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종목 리포트들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를 맞춘 것은 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에 베팅을 한 채 미래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보다는 과거에 검증된 실적을 보인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도 좋아질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도 우선 위험 요소부터 살펴야 하는데요. 위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살피고 그 가운데서도 PBR 0.5배 미만인 종목 특히 자산이 많고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거죠. 비록 그 기업이 성장 한계에 부딪혀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더라도요. 자산이 많으면 믿고 투자할 만합니다. 시멘트나 기계, 방직 회사들은요. 성장성이 떨어져 투자 매력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들 업종이 사양산업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고요. 배당도 뒤지지 않으면서 보유 자산 가치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주주가 얻을 순이익의 크기에 비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주가 순이익 배수인데요. 바로 PER이죠. PER은 순이익에 비해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PER은 그 기업의 돈 버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PER이 10이라는 것은요. 해당 기업의 순이익을 모두 주주가 가져갈 경우 투자한 원금을 10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PBR을 산정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손실 중인 기업은 PBR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분모인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수학의 원리로 PER도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PER은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PER보다 저평가된 것이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고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ER은 계산해서 혼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PER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PER을 적용할 때 너무 낮은 수치의 기업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요.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 주목을 끌어서 PER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이 불안정한 기업들이 PER이 낮은 기업일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PER의 숫자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량 기업들을 배제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죠. 따라서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어서 미래의 실적 예측이 쉬운 회사, 순이익의 증가율이 높은 회사, 투입한 자본에 비해 얻는 이익이 많은, 즉 ROE가 높은 회사, 그리고 매년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회사 등의 PER의 기준선을 조금 높게 잡아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는 셈이니까요. 버핏은 투자의 핵심은 좋은 주식을 골라 좋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그 회사가 계속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좋은 가격이란 반드시 바닥 시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이런 주식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업의 가치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만 사면 되니까요. 어떤 기업의 현재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기업의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돈은 벌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PS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이익은 회사가 거둔 최종적인 이익이며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건데요. EPS라고 합니다. EPS가 600원이다 라고 하면 한 주를 사면 순이익 중 6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잘 아실 텐데요.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죠. 3년 안에 이 회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은 아마 당분간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올 들어 중국 등지에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해서 이익 마진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히면서요. 이에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예상치를 종전해 3달러에서 2.9달러로 하향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주당 순이익을 EPS 전망치에서 기존 4.25달러에서 4.15달러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골드만삭스의 예상 EPS만으로 테슬라가 내년에 어느 정도 순이익을 낼 거라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EPS가 2.9달러고요. 내년 EPS가 4.15달러면 주식수의 변동만 없다면 내년에도 단기 순이익은 43% 늘어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AI 생태계를 장악한 황제주로 불리고 있는 엔비디아도 살펴볼까요?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지는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에 국내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가 큰 인기를 끌며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수요가 늘어서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리피티브에서 내년 주당순위 EPS 기준으로 엔비디아 주가 수익 비율 PER은 현재 33배 수준인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AA 반도체 시장의 95%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개발 붐 속에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지만 PER은 오히려 후퇴를 한 거니까요. 엔비디아가 올해의 EPS는 4.3달러인데요. 그런데 팩트셋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2024년 EPS 전망을 10달러로 크게 벌어지고요. 2025년 EPS는 16.5달러로 급격하게 뜹니다. PER은 28배까지 떨어지죠. 역시나 EPS로 엔비디아의 단기순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올해보다 단기순이익이 140% 증가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BPS, PBR, PER, EPS의 4가지 지표만으로도 기업의 내부적인 자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도요. 기업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초록창에 보시면 증권 탭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십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PER뿐만 아니라 EPS, PBR, BPS 같은 이런 다른 지표들도 함께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68,800원이죠. EPS는요. 제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한 주당 5,240원의 이익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PER이 13.13배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68,800원 나누기 한 주당 수익률 EPS, 이때 나오는 EPS는 5,240원이니까 68,800원 나누기 5,240원 하면 13.1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초록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복잡하게 삼성전자의 PER이 얼마지 하면서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 PER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PER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PER이 높다는 것은 한 주당 이익에 비해 현재 주가가 높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PER이 낮으면 한 주당 이익에 비해 현재 주가가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성장주의 경우에는 과거의 PER이 천을 넘어섰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만약 단순히 테슬라 PER이 천을 넘어가는 것만 보고 이거 너무 비싸다. 절대 안 사. 이렇게 생각했다면 수익을 볼 기회에 놓쳤다는 거죠. 그럼 PER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은요. 바로 동종업계 그리고 경쟁기업과 비교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정롱에 보면요. BPS에서는 주가 정보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고 해당 회사의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PER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는데요.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이 남는데 이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수치를 말하죠. PBR은 주가가 주당 순자산에 비해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BPS, PBR, PER, EPS 같은 지표 딱 하나만 보고 주식의 매수, 매도나 결정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BPS나 PBR, PER, EPS 같은 지표를 기본적으로 볼 줄은 알되 항상 시장의 상황이나 기업의 비전 그리고 속한 산업의 성장성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무가였습니다.